마트에 가면 망고도 있고 자 망고입니다 열대맛 망고 당도가 무지무지 좀 맛있는 망고 입니다 오늘 한 상자에 14개 들어있구요 자 2팩 두께 2개를 담아 한 팩 입니다 야 맛있는 망고 아 당도 오늘 가격은 자 골드망고 열대맛 골드망고 9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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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멜론 있네요 멜론 워스크멜론 입니다 자 맛있는 워스크멜론 핸드풀 공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요 워스크멜론 오늘 가격은요 자 꿀멜론이 한통에 6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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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구공만한 공인데 피구공만한 자 피구공만한 멜론 케멜론 케멜론이죠 자 멜론을 아시는 분들은 케멜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맛은 좋구요 후숙 안에도 맛있는 후숙하면 더 맛있는 케멜론 크기는 피구공만한 케멜론 가격은요 자 1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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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좋습니다 굿